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아낌없는 성원과 무한한 사랑 감사드립니다. 7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! 실버 버튼까지 쭉 가자!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,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! 둘째, 7만 명 돌파 축하 메시지 댓글로 작성하기! 셋째, 이벤트 본문 내용에 개인정보 입력 클릭하고 상품 받을 연락처 작성하기! 이벤트에 참여한 시청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. 이벤트 기간은 7월 13일부터 31일까지!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참조해주세요! 7만 명을 넘어 10만 명 실버 버튼까지!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이 해내겠습니다. 즐거운 투자! 키움증권과 함께하세요!